평화가 찾아온 동아나라는 악리 3세의 결혼 준비가 한창입니다. 이웃나라 공주 사브리나도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대요. 저거 봐요. 아주 신이 났네요. 신랑인 악리 3세의 얼굴을 아직 모르거든요. 아니, 저들은 그 유명한 전설의 꽃기사? 사브리나, 설마 기사들에게 반한 건가요? 신랑은 그쪽이 아니라고요. 사브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사람은? 올겨울 동아나라를 살래게 할 좌충우돌 로맨스 오다의 기사님 무슨 소리인지 스크롱도 모르겠습니까? Mc